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상징건축물인 경복궁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20대에 영어관광통요안내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과 새롭게 공부한 것을 정리하여 간단한 역사와 함께 경복궁을 소개하겠습니다. 1388년 이성계는 유동정보를 위하여 그해 5월 위화도에 도착하였습니다. 14일 동안 치료하면서 많은 비에 철군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고 군사들과 함께 회군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에 성공한 이성계는 9살 창왕을 잠시 받들다가 공양왕을 옹립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392년 7월 형식적으로는 공양왕에게 양해를 받아 취계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호를 바꾸면 백성들의 민심과 기족들의 반감이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새 왕을 옹립한 역성혁명파 신하들은 고려의 잔재를 말끔히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왕으로 오른 지 얼마 후 새 국호를 정하게 되는데 조선과 화령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하고자 1392년 11월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결정을 부탁합니다. 1393년 2월 태조 주원장은 새로운 왕국의 이름 조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나라로부터 새 왕주와 자신이 임금으로 등극하는 것을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명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도를 개경, 지금의 개성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특히 개경에 있는 기족들의 권력을 낮추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후보지로 계룡상과 서울의 무학, 지금의 연희동, 그리고 지금의 광화문인 한양이 선정되었습니다. 1394년 8월 정도전과 무학대세의 동의를 얻어 한양으로 새로운 수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되자마자 새로운 공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경복궁입니다. 태조 이승계는 경복궁을 다 짓기도 전에 한양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임시 거치에 머무르다가 1395년 공사 10개월 만에 경복궁이 완공이 되어 조선왕조의 한양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경복궁은 1395년 창권된 조선왕조의 정궁입니다. 경복궁이란 말은 정도전인 시경에 우리 임금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소서라는 구절에서 따와 지었습니다. 왕이 바뀌면서 경복궁은 계속 중축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선조가 강하도록 피신을 가면서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불을 질러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복궁이 불길하다 하여 270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창독궁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왕권 회복의 일환으로 1867년 경복궁을 대규모로 재건하였습니다. 당시 경복궁 안에는 500여 동의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정 32년 1895년 경복궁 안에서 명성황과 일본인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정은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복궁은 왕궁으로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정기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철거되어 근정전, 경유리 등 일부 건물만 남아있게 됩니다. 경복궁 근정전 정면에 조선총덕부 청사를 지어 경복궁의 궁궐로서 위상을 격화시켰습니다. 하지만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하여 조선총덕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을 복원했으며 왕과 왕비의 침전, 동궁, 건청궁 등 일부 건물들을 복원하였습니다. 경복궁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란 이름은 임금의 큰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의미이며 세 개의 문으로서 가운데 천장에는 주작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가는 관문이자 임금께서 행차하는 문이었습니다. 광화문은 처음 정도전에 위에서 사정문이라 지어졌고 세종때 집현전 학자들에 위에서 광화문이라 바뀌게 됩니다. 광화문 양쪽에는 상상의 동물 해태를 설치하였습니다. 해태는 중국고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상상의 동물로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상징의 동물입니다. 홍걸로 들어가는 관원들에게 행동과 말을 바르게 하라는 의미로 세워진 것이며 또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관악산이 불기운이 강하여 그 불기운을 막기 위해 해태를 설치하였습니다. 매표하고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면 웅장한 건물이 보이는데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도착하기 전 양쪽에 풍계석이 있고 삼도라는 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삼도는 길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 길을 의미하며 가운데는 어도라 하여 왕만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양쪽에 비석 모양의 돌들은 풍계석이라 하여 관리들의 신분에 맞게 위치를 정하는 표시입니다. 동쪽은 동반이라 하여 문관들이 서쪽은 서반이라 하여 무관들이 위치했습니다. 문관과 무관을 합쳐서 양반이라 불렀습니다. 근정전을 올라가는 가운데 계단에는 커다란 사각형의 돌이 있는데 이것을 답도라 합니다. 가마를 탄 왕이 그 위로 지나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는 봉황 두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세가 나타나면 전하가 평안하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은 근정전이라 합니다. 이를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정전은 경북공안의 가장 중심건물이며 왕권을 상징합니다. 문무백관의 조의의식이나 왕의 즉의식 외국의 사절을 접견하는 국가적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근정전은 겉에서 보기에는 2층으로 보이지만 안을 보면 단층으로 넓고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물 중앙에는 용상을 놓았고 용상 뒤에는 1월 5봉도 그림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있고 다섯 봉우리가 있으며 바위와 소나무 그리고 물결이 그려진 병풍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와 태평성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건물 중앙 천정에는 용이 여의주를 갖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용은 임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건물 양쪽 밑에는 큰 향로가 보이는데 국가적 행사에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정전 주변으로 넓게 생긴 큰 독을 설치했는데 그 안에 물을 담아 화재시 사용했으며 또한 주술적 의미로 하늘의 불화마가 그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 달아나라는 주술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근정전 첨화 밑에 그물이 걸려있는데 이를 부시라 합니다. 최근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새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옛날부터 설치해 사용했습니다. 건물 지붕 위에 이상한 동물이 보이는데 이것을 잡상의를 합니다. 보통 홀수로 5개에서 11개까지가 있습니다. 중국 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로서 궁에 들어오는 잡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정전에서 왼쪽 방향으로 나가면 수정전이란 건물이 보입니다. 수정전이란 의미는 정산을 잘 도모한다는 의미를 나타납니다. 수정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세종 때 집현전으로 사용하였으며 세조때는 예문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수정전은 학자들을 등용하여 학문을 연기했던 장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수정전 뒤쪽으로 연못에 둘러싸인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유류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정전과 경유류 사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담장을 허물어냈습니다. 경유류는 왕과 신하들이 대규명 연회를 위해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1층에는 48개의 돌기둥만 있는 공간이고 2층에는 마루를 깔아 연회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단종이 수양대근에게 양위하면서 옥새를 넘겨준 곳이 바로 경유류였습니다. 이에 붕괴한 박팽년이 경유류 연못에 뛰어들어 죽으라 하자 성산문이 훗날을 기약하자며 만루했던 곳입니다. 경유류에서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만추전, 사정전, 춘추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사정전이란 이름은 왕이 정사에 임할 때 깊이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사정전에서는 상참과 경연 등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상참이라는 것은 관리들이 임금을 찾아 정사를 보고하는 일이며 경연이란 것은 임금이 유교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이 평상시 머물면서 업무를 보던 장소였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하면 강령전이 나옵니다. 강련전의 의미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임금께서 침전으로 사용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용마루가 없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입니다. 왕과 왕비의 침전에 있는 곳에는 용마루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왕과 용은 동급의 쥐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강련전은 1995년 다시 지어진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교태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왕비의 침전으로 중궁전 혹은 중전이라 불렀습니다. 사극에서 중전마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전에서는 높은 분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용마루가 없는 형태의 건물이고 1990년에 다시 지어진 건물입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미산 후원이 나옵니다. 태종 때 조성된 후원으로 경위류를 건립할 때 파낸 흙으로 조성된 계단식 정원입니다. 아미산 후원에는 교태전 굴뚝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미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산으로 도교와 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지금 보는 이 건물은 자경전이라 하여 교태전에 있던 중전이 임금이 돌아가시면 대비가 되는데 대비마마가 거쳐였던 곳입니다. 이 건물은 고정 때 경북궁 중거라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기는 경북궁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고정 때 1867년에 새롭게 지어진 정원 건축물로서 향원정이라 합니다. 향원정은 향원지라는 연못에 둘러싸인 정자이며 향원지와 향원정 사이에는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건축궁이라 합니다. 경북궁 건물 중에 궁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유일하게 건축궁 뿐입니다. 고정을 위한 궁궐안의 궁이었습니다. 1895년 일제에 맞섰던 명성황후가 건축궁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을미사변의 장소였습니다. 고정은 1896년 2월 11일 새벽에 변장한 모습을 하고 세자만 들이고 궁을 빠져나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아관파천이라 합니다. 아관파천 이후 조선왕조는 다시는 경북궁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경북궁은 한국인으로서 꼭 한번은 가보는 곳이라서 이번에 선쟁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